반갑습니다 쓴 수정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향수는요 제가 느꼈을 때 고급지다 진짜 잘하네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던 향수 두 가지입니다 사실 뭐 고급지다라는 표현 자체가 개개인의 경험 환경 등등마다 다 다를 거라서 이건 고급적 이건 고급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 향수들에서 고급진 느낌을 받았을까 라고 말이죠 몇 가지 곱셔보자면 첫 번째 향수가 분모되는 스프레이 느낌이 정말 좋고요 두 번째는요 패키징이나 디테일들이 그냥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에게 톤의 매너가 확실히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뿌리자마자 고급 확류네 고급 재료를 썼네 라는 게 바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가끔가다가 고급진 향기를 입고 싶을 때 손이 절로 가는 향수 바로 구찌 알케미스트 1921과요 또 버버리 시그니처 윈조 토닉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이 향수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구찌 알케미스트라인의 1921이란 향수인데 제가 작년에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했던 향수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쇼츠로도 넣었던 향수입니다 그만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제가 이 향수를 생각하는 빈도도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요즘에 또 특히 잘 쓰고 있는 향수이기도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향수는 일단 스프레이부터 상당히 멋집니다 차르르 하면서 흘러내리는 이 고급 원단같이 향수도 차르르 제 몸을 흐르는 것 같이 분사가 되거든요 아 스멜 너무 좋아요 노트는 심플합니다 오렌지 꽃을 중요해서 만든 이 네롤리 노트를 중심으로 두고 레몬보다 좀 덜 신 느낌의 살짝 달달한 시트론 향기로 꽃을 감싸 안는 느낌의 향수예요 거기에 밑에 깔려있는 그 익기가 좋은 소피향까지 어우러진 그런 프레쉬 소피 시트러스향 향수입니다 네 이 향수는 노트만 놓고 보자면 사실 별거 없을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의 향수들은 꽤 여러가지 들 수 있기도 하고 웬만한 향수 브랜드에서 네롤리나 시트러스를 안 쓰는 브랜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데 흔한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음식의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은 둘 다 돼지갈비입니다 뭐 돼지갈비의 맛 그 자체는 분명 비슷할 수 있는데 입에 넣고 맛을 보는 순간 레벨의 차이가 확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어떻게 요리사가 그리고 초향사가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재료 자체의 레벨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물의 퀄리티는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이 향수 1921이 그렇습니다 하고 많은 여름향수 네롤리 시트러스 경향수들이 있지만 이 향수가 주는 느낌은 가히 고급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향수는 네롤리라는 그 향료가 주는 상큼 그린 쌉쌀한 느낌을요 정말 부드럽고 깨끗하게 뽑아내고 있어요 거기에 시트론이라는 이 레몬 친구 같은 과일이 주는 그 드라이한 시트러스까지 더해지니까 이 초반 부분에서 주는 그 신선하고 쾌적한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에 이 시트러스함이 점점 날아가면서 살짝살짝 그 쌉쌀한 느낌이 올라오는데 그 상당히 좀 뾰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느낌 샤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라운딩을 시켜내는 그 표현법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라운딩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부의 향기들이 차고 녹아내리면서 드라이한 비누스러운 향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느낌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초반에 있는 그 시트론이 주는 그 드라이함을 쭉 밑으로 당기듯 이어지면서 이끼류가 주는 그 드라이 소피함과 연결고리를 짓고 있어요 상당히 고급진 바이브로 말이죠 또 이 향수가 주는 그 전반적인 컬러감을 떠올려 보자면 초록색, 노란색 이런 색채가 연상되거든요 향수 밭을 맞아 골드와 그린으로 맞춘 이 디테일이 느껴지면서 이 향수에 쓰인 천년 시트론, 천년 네롤리들이 주는 색채감까지 디자인과 향기에 일치화시킨 향수라는 점에서 아 역시 디테일이 좋네 아 정말 잘 만들었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향수의 이름인 1921은요 구찌 브랜드의 창립 연도인데요 2021년도에 이 향수가 구찌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나온 향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찌가 창립된 피렌체 지역에서 재배한 시트론까지 썼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구찌 그리고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시트론스와 고급진 느낌들을 한 병에 다 닿은 컨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향수는 그다지 어렵다거나 난해한 향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잘 쓸 스타일이라 생각은 드는데 아 요즘에 너무 덥고 습하다 보니까 다른 계절보다 확실히 지속파량이 좀 낮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런데 제가 퇴근할 때 뿌린 시향지에서는 다음날 점심이 지나도 향이 날 정도로 오래가는 느낌이었는데 피부에 뿌렸을 때 요즘 또 고운 다습하다 보니까 좀 다소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더운 날씨가 아니라 제가 5월달에 체크한 걸 보면 10시간도 넘게 가는 걸 체크해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수십 번도 제가 넘게 뿌려보고 있는 기준으로는 한 대여섯 시간마다 덧뿌리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발악력은요 보통 혹은 보통 이하 정도로 판단됩니다 발악력이 낮아서 전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향기로 이 꼬리를 만들고 싶진 않고요 제 바로 옆사람만 알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마치 스텔스 럭셔리라는 패션 용어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구찌 1921 향수는요 고급진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 마치 파인다이닝처럼 재료와 디테일에 정성을 쏟는 향수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구찌 뷰티 매장에 이 향수 시향 가시면 말이죠 한쪽 팔에는 1921 이것만 뿌려보시고요 다른 팔에는요 이거 오드온 멜랑꼴리라는 오일이 있거든요 이거랑 한번 레어링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시더우드, 샌더루드, 패출리 이런 우디한 느낌을 부드럽게 가지고 있는 향기인데 1921 이 향수의 우디함을 더 배가시켜주는 느낌이라서 레어링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고급진 바이브 향수로는요 바로 버버리 시그네시 컬렉션 라인의 윈저 토니입니다 윈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저에게 위스키로 친숙한 이름인데 윈저라는 이름이 영국 마지막 왕조의 이름이기도 하고 현재는 왕실의 공식 저택이 있는 왕실 특별 도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윈저성이 있는데 이곳이 왕실의 주말 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윈저성이 템즈강이 흐르는 언덕 위에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분위기 고풍스럽고 고급진 성과 그 주위를 유유자적 흐르는 템즈강이 주는 바로 이 분위기 그곳을 산책하는 평화로운 그리고 여유로운 바이브를 담아내 향이라고 합니다 버버리 바로 영국을 대표하는 국어 브랜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버버리 시그니처 향수들도 역시나 정말 고급집니다 이런 소파 같은 느낌의 패키지도 있고요 또 향수 캡은 버버리 트렌치코트의 난추에 들어가는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상급 이태리 가죽으로 만든 이 리본 디테일까지 정갈하게 깔끔하면서 포인트까지 딱 갖추고 있는 이 디자인도 정말 고급스러워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아직 영국을 가보진 못했습니다 언젠가 가볼 예정인데 이 윈저성을 가게 된다면요 이 향수를 뿌리고 템즈강을 걸어보고 싶어지네요 구불구불 그 이어진 강가의 산책로를 따라 초록색 가득 찬 몬스트리 이 향수에게 초반 부분이 가지고 근데 그린한 향기들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향수는요 초반에 이 그린만 나르는 필두로한 시트러스 향기들이 신선하고 생동감이 있는 느낌을 가져다 주거든요 아주 상큼하고 기분 좋은 밝은 향기인데 뭐 주시하다거나 스윗하다거나 라기보다는 오히려 쌉쌀한 향기 리얼한 초록 향기가 온몸을 감싸주는 스타일이에요 뭐랄까 그 마치 강 주변 초록 나무들 사이를 훑고 온 바람이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랄까요 상큼하고 신선하니 정말 리얼하게 느껴지고 천연 원료가 주는 특유의 자연스러움까지 더해져서 초반 부분부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밝은 향기들과 함께 초록 내음이 합쳐지면서 초반이 노란색 연두빛이라면 점점 중반부로 갈수록 사이프러스 같은 나무 그런 느낌이 주는 그 짙은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저는 한 뿌린지 5분에서 10분 정도 흐른 이 부분에서 이 사이프러스 나무 같은 그 초록빛 나무들을 손으로 잡았을 때 혹은 뭐 으깼을 때 혹은 뭐 돌로 나무를 좀 지니겼을 때 느낄 수 있을 법한 그 초록빛 내음이 단박의 현상 됐었습니다 아주 리얼한 느낌으로 말이죠 이렇게 나무 쪽이라 볼 수도 있고 혹은 또 뭐 잔디를 뒤뜯었을 때 혹은 뭐 풀떼기를 만졌을 때 나는 딱 그 느낌을 연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향수의 그 초록색 향기들의 표현이 정말 고급지게 다가오는 부분이 특히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그림 쪽 향유들이 다루기가 꽤 어려운데다가 시트러스와 그린 조합으로 이런 리얼한 심상까지 전달해 주는 향기를 느낀 부분에서 윙조 토닝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 밝은 숲, 사이프러스 나무, 들판, 초록 느낌 이런 향기 좋아하신다면요 이거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반 중반 이 그린 했던 사이프러스 느낌이 카다봄이 주는 게 아로만득하면서 스파이시한 느낌을 덧이루면서 점점 향기 자체가 조용해지다가 시더우드와 머스크가 주는 다섯 좀 드라이한 느낌의 우디톤으로 마무리가 되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도 지속력 자체만 따지고 보자면 절대 낮지는 않습니다 10시간도 넘게 가긴 했었고 조용한 잔향이긴 하지만 향기가 그 이상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름이라는 계속 특성상 보이지나 않아도 피부에서 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을 좀 덮어버리는 느낌 때문에 지속발향이 좀 덜 나오는 느낌도 있긴 했었어요 이 부분은 모든 향수가 마찬가지긴 하죠 어쨌든 지속력은 대략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은 충분히 체킹이 됐고요 실제 사용하신다면요 이것도 6시간 정도마다 덧불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발향력 역시 보통 정도로 쓰기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의 8강력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충분히 향기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의 발향력이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버버리 윈조토닉 이 향수는 향기적인 그 표현과 바틀 및 패키징 그 디자인 그리고 향력 컨트롤까지 정말 이 삼박제를 고루 갖춘 고루 구급짐을 내포하고 있는 향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향수네요 자연적인 나무의 향기와 밝고 신선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향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구찌 1921 향수와 버버리 윈조토닉 향수 이야기해 봤습니다 참 잘 만든 향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향 자체가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아쉽습니다 좋은 원지로들 가지고 멋진 향기 그리고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은 향수들이니까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올리브영방송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선쌤 이선쌤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구급짐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가격과 정비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고급진 거 골라보면 어느 정도 다 비싸긴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좋은 재료 좋은 부자재 등등을 사용하면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런 영역은 규모의 경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급 패션 브랜드들이 내놓은 이런 고급 향수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확실히 좀 잘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뭐 향수뿐만 아니라 패션도 음식점도 등등등 뭐 어느 정도 다 비슷하긴 하잖아요 뭐 어쨌든 제가 이번 편을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오늘 향수 두 가지 다 그리고 이거 5일까지 하면은 좀 비싸긴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좀 리즈넘을 하면서 고급진 느낌을 준 향수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선이면 비싸다고 느낄까 지속바량과 가격의 상관관계는 등등등의 이런 꼬리에 꼬리를 모는 질문들을 주렁주렁 달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나 기획들이 정리가 되면요 영상화 시켜서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되게 길게 찍은 것 같은데 편지 좀 짧게 만들어가지고 영상 올려 볼게요 오케이? 한기로운 하루 드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